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개 종목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크와 에어로스페이스, 동부건설, 하이장공과 이마트인데요. 첫 번째 캠크와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어제 좀 아쉽게도 누리호 발사가 실패했잖아요. 궤도진입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발사체 분리나 이런 건 잘 된 것 같아서 5월에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고 역시 이 회사도 우주 관련주예요. 그런데 본업은 우주라기보다는 캠크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곳에 들어가는 비행기 기체 부품이라든가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항공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점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보잉하고 에어버스에 벤더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그냥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약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거의 장기 공급 계약이고 이게 1,212억 정도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383%인데 에어버스 화물기 이게 뭐냐면 개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걸 PTF 컨버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이게 뭐냐면 지금 대한항공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지금 흑자내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뭐죠? 바로 화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객기를 요즘에 개조를 하거든요. 화물기로.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캠코아에어로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작 사업이 완제기도 있지만 거기 부품도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유지보수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사업을 캠코아에어로 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 항공우주랑 어떻게 보면 자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번에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사도 나사나 이런 데 부품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본업은 이쪽 에어버스나 보잉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항공기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종목만이 아니더라도 항공기 제작 관련해서는 이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부건설입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오랜만에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동부건설은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배당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고 거기다 본업인 건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공시는 뭐냐면 물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1438억 원 정도 되는 좀 큰 규모고 김포시에 들어가는 물류시설, 신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 건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사들이 주택 쪽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요즘에 주택 분양이 예상보다는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분양 물량을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주택 회사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편인데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싸면서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 물류시설까지 또 소주를 좀 따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 하나를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이마트도 있고 또 쿠팡도 있지만 물류시설 센터 건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부건설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인트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이즈항공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공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 하이즈항공도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보잉에 납품하는 그 기업이고 구조물을 이제 부품을 좀 수주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45.2% 정도 되고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잉 쪽에서 수주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켄코아나 하이즈항공이나 지금 수주 받은 내역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 항공기 제조 산업 자체가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런 수주 공시를 통해서 좀 확연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즈항공은 또 중국에 그 구경 항공기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벤더로 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이쪽에서의 어떤 항공기 제작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상당한 수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정 구간에서 한번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즈항공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마트입니다. 장래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마트는 이제 진전무라는 분께서 10월 12일 날 가격은 15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한 200주 정도 장래 매수를 했는데 이마트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약간 이제 투자기가 애매한 거죠. 오프라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온라인은 매력적인데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순수한 온라인 회사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이 회사가 이제 배제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기 때문에 뭐 할인점 매출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쓱다컴은 그 나름대로 계속 고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충분히 지금 주가가 PBR 기준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거의 저평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이마트도 한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왔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원의 저점 라인까지 잡아줬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골라주신 리포트 통한 픽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좀 저평가된 기업 한 두 개 그냥 가져와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어제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락을 한 것처럼 고밸류 기업들이 어제 좀 보여준 게 뭐냐면 조그마한 노이즈가 나와도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고밸류 기업들 쫓아가지 마시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더라도 좀 안정적인 저평가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대상으로 첫 번째로 아마 이제 여기 증권 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통신주는 거의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사실 답답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KT를 한번 좀 가져와봤고요. 근데 KT도 지금 좀 최근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가격 매력은 있고 우리가 이제 통신하고 비통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통신 쪽도 지금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좋은데 통신 쪽에서 큰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엔 사실 어려워요. 엄청나마 성장을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통신 쪽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계속 3사가 출혈 경쟁을 했잖아요. 마케팅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익이 자꾸 미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3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점유율 싸움보다는 이제 지키려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신 사업은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주가를 이끄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좀 단단한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통신 부분인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 BC카드도 갖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상장된 회사가 삼성카드밖에 없는데 BC카드를 좀 갖고 있고 거기에 또 K뱅크 인터넷은행이죠. 이쪽도 요즘에 성장이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KT 에스테이트라고요.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원래 KT 하면 부동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각 지점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빌딩 에너지 관리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될 것 같고 또 스튜디오 지니라고 있거든요. 이게 미디어 사업을. 우리 지니 뮤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딴 건데 거기서 드라마 콘텐츠 제작까지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뭐 사실 KT가 그쪽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콘텐츠 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KT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좀 가져온 이유는 PBR이 0.5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답답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좀 하방이 단단한 이런 기업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3사 가운데서 특히 어떤 비통신 부분 그중에서도 금융어권에 가장 또 강점을 갖고 있는 3사 중 하나가 KT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평가도 돼 있고 또 배당으로 올해 초에 KT 참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또 찬바람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KT 살펴봤고 한 종목 더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삼형전자입니다. 삼형전자가 전해질 컨덴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자동차라든가 우리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자동차용 컨덴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자동차용 PCB도 있고 뭐 이런 컨덴서도 있고 MLCC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원래는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SD라고 요즘에 노트북 보면 하드디스크 안 들어가고 SSD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컨덴서도 조만간 좀 한 대형사에 납품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본격화되게 되면 마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때 그 원익 P&E라든가 일부 업체들이 자동차 충전기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모듈 사업을 뭐 아직은 한 건 아니고 좀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 또 한 번에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에 이번에 영업이익도 3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순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2641억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됩니다. 현금이 시총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금 부자니까 주가의 하방은 그만큼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똑같습니다. KT랑 마찬가지로 PBR이 0.5배 정도. 그래서 둘 다 이제 저 PBR 관련주인데 제가 왜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뭐 또 흔들릴 수도 있고요.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PBR이 낮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다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성장주도 좋아하시고 뭐 저평가된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주도 하나 정도 좀 갖고 계시면 포트폴리오 또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제가 보험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 정도 이런 걸 좀 깔아 놓으시면 배당도 받고 좀 좋은 좀 어떤 그 안정적인 포트 운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 두 기업이 뭐 본래 가치만 찾아가더라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KT와 삼양전자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그런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S입니다. 10월 15일에 인토로조 관심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67% 기록하고 있고요. 엊그제 급등 흐름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토로조도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는 주가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였죠.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 어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 회사 제가 봤을 때 적정 가치는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좀 나와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본 매출입니다. 일본하고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워낙 잘하지만 일본과 유럽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면 4만 원 레벨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이게 일회용 렌즈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 그 컬러 렌즈라고 뭐 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 매출 배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최근에 확진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외출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 주고 돈도 잘 벌고 다만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더디요. 더디지만 이렇게 또 갈 때는 또 한 번에 화끈하게 좀 가는 모습도 나오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계속 좀 가져가시면서 최소한 3만 5천 원 이상까지는 한 번 좀 끌고 가시면 좋겠고 역시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세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유자분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 3만 5천 원 최소 얘기를 해주셨고 더 좋게 봤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첨언을 해줬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가격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그 며칠 전 올라오고 나서 3천에서 그냥 좀 답답하고 또 그나마 정말 좋았던 그 2차 전지가 어제 막 급나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는 같아요. 사실 2차 전지도 LFP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테슬라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왜 빠졌냐 하면 조그마한 노이즈가 나와도요. 주가가 고밸류인 상태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기 너무 좋은 재료가 돼버리는 거죠. 핑계거리가. 그래서 그 레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끌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신규로 어떤 기업들을 좀 산다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밸류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답답할 때는 누구나 확실하게 성장이 보이는 쪽으로만 눈이 가요. 그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제작사니까 그 후에 웹툰 가고 게임 가고 돌아서 계속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내가 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뒤늦게 노출되는 상태에서 쫓아가면 또 한 번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추경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완전 저평가되어 있거나 하방이 단단하거나 아니면 배당이라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사셔가지고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보내는 전략을 여러분이 구사하시면 아까 인터로조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안 갔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업종으로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통신주도 있고 거기에 건설업종 요즘에 3분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 좋아지는 게 좀 확실해지는 게 음식률 섹터 환율까지 꺾이게 되면 수혜를 받으니까 그런 음식률 쪽도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자동차나 메모리 반도체도 괜찮거든요. 아무도 지금 관심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년에도 좋아지는 그림 들이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연말 배당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고 싼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자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